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의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스타트만 운동, 사천망대 운동, 237치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 창세기를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좀 보게 되었는데요 야곱의 인생기도를 본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쌍두기 형 애설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400명의 병력을 거닐고 있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야곱은 화해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형이 400명의 병력을 거닐고 있을까 야곱이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참 우역곡절이 많지만 기도하는 장면이 잘 안 나옵니다 창세기 22장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공식적으로 야곱의 기도가 나온 게 창세기 3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야곱 개인적으로 인생으로 조금씩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인생을 결국 인생기도를 하게 되는 게 32장에 나오거든요 정말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애지간한 문제로는 크게 기도하지 않던 우리가 또 강단 말씀에 고꾸라지고 또 금요철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기도에 도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옵니다 문제와 사건이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게 우리의 애서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건 그게 우리의 애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하게끔 해주는 애서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실음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야곱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과 아주 절절하게 화해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20년 만에 화해하는 사건도 굉장히 야곱 입장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고 화해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날마다 보유래 능력을 의지하고 보유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축복,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 얻기 위함이죠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표명합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셨죠 아담은요 모든 인류의 대표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권세를 받은 완벽한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죄의 삭순 사망이다 그럼 우리는요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형선고 받은 상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한 착해 볼 존재가 아닙니다 죄 힘들어서 못 짓겠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죄는요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재미있게 만들고 쾌락을 주고 쾌감을 느끼게 만들죠 근데 뭘 속이죠 죄의 삭시 사망이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분이 이 죄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제 은행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은행 강도를 하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이 두 명은 모두 사형입니다 사형선고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미 둘 다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아 죄 없는 걸로 쳐줄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법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거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아 그래 알겠다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고 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거를 믿을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해준다는 믿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보혈 안에 넘친다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진다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옛틀이 부서지고 새틀 인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보혈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마귀에게 잡힌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즐거움이 없습니다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걱정투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강단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나를 감싸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와 사건과 항상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느에미암아도 성벽 재건을 마치고 선포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과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와 총명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죠 우리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듣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강단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분별했으면 적용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안 돼야겠죠 그래서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업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보물 1호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의 보혈라는 엄청난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임하면 뭐가 옵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달합방을 통해서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성경은 이야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럼 언제 성령이 소멸됩니까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지으면 성령은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디모드 전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화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노예나 옛날 2000년 전에 말에 직인을 찍을 때 뜨거운 걸로 착 지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감각이 사라져요 화인 맞은 거죠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지는 그런 상태죠 그럴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게으르면 나태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요청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침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병과 모든 걸 고쳐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주님 왜 우리는 안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기도가 우리가 항상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강단 말씀 국회에 붙잡고 기도하며 힘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걸요 우리가 매일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다양한 달란트들이 있죠 주의를 위해서 그건 쓰라고 주신 거예요 또 은사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달란트와 은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전두와 선교 237나라와 오천중조 보구마 와 있는 다민족을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라빵을 통해서 개인양령을 통해서 흘러보내고 받은 강단의 말씀 이 은혜를 포럼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예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함께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신 구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충명과 성령 충만으로 빛의 망대를 세우는 예원의 성도님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3인 1조 3운동과 질병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